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영상 클릭 버튼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죠. 2021년 10월 2일자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한국에 들어가실 때 미국 여권을 써야지 되는지 또 한국 여권을 써야지 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궁금증이 공통사항으로 나오신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적 상실에 대한 부분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많은 정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셔서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딱 일주일 지나면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국적 상실에 대한 부분 시민권자에 해당하시고 지금 영주권자이신데 앞으로 시민권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 좋으셨으면 주원분들과 함께 공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을 하셨고 한국의 호적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후에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 국적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또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중 국적, 복수 국적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미국 국적이든 캐나다 국적이든 호주 국적이든 어느 나라에서 사시든지 동일한데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뜻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조항만 보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나를 기준으로써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상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한국 법무부에서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쉽게 얘기를 드리면 어느 나라 세계 여러 곳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사시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의 시민권이 됐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다 통보를 해 주어서 대한민국에서 호우적상으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외국 공간에, 외국 공간이라는 것은 제외 공간의 영사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 국적의 취득 여부를 알리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로 해야 되냐, 의무사항이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의무사항이십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직접 하셔야 되고요. 해야지만 되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 해도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을 들어가실 일이 없다면, 들어가시지 않고 사신다면, 미국이 되었건 캐나가 되었건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사시면서 앞으로 한국을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국적 상실 신고 꼭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한국을 들어가려고 하시거나 앞으로 들어갈 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국적 상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지만 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예를 들면 예전에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말이 다 없어졌죠.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가 되어서, 후에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국적 상실이라는 내용이 이름 옆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리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사시면서 국적 상실 신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여러분이 거주지에 살고 계시는 관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이 있으면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신고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기준으로써 미국 내의 모든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은 확인을 해보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모두 방문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국적 상실 신고에 기재된 처리 소유 기간 얼마나 될까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6개월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보통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미만으로 걸릴 수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실제로 처리 기간은 더 짧을 수 있겠죠. 신고 기간과 벌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받자마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또 이 질문도 많으셨는데요.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따르는 벌금도 현행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뉴욕히다리쌤이 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200만원을 냈다. 나는 4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내용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국적상실신고를 꼭 언제 해야지만 된다. 이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벌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벌금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한국에 입국을 하시거나 출국을 하실 때에 받게 되는 벌금이라는 내용 꼭 알고 계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적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분, 그러니까 한국 외에 해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신 분들은 국적상실신고를 미루거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러는 가운데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외국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서 앞으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체류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3개월의 무비자 이상의 체류를 신청하시는 경우, 또 한국에서 재산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 또 한국에 계시면서 재혼이나 또 새로 결혼을 하시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을 소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미리미리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실태하지 않아서 자녀가 한국에 비자 신청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군대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않겠다,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딸을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르죠. 어쨌든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인 부모 중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실태하지 않아서 아이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간다거나 각종 제외동포 비자 F4, 취업비자 E7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한국 비자를 신청할 때에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미뤄지거나 발급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LA총령사관의 영사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한국 회사에서 취업을 하거나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한국에 파견 가는 상황, 주재원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부모가 국적상실신고가 불가능하여서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비자가 발급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각 제외 공간,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얘기하죠. 이 제외 공간마다 구비서류가 약간씩 다르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관할 내에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대로 서류를 준비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사24라는 사이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변에서의 영사관 주소 홈페이지는 영사24시에 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1월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해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준비되는 서류 품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국적상실신고서 한 장, 최근에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 한 매를 부착하시고 서명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명칭이 다 바뀐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증명서를 원본으로 각각 한 부를 발급을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영상안에서 방문해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시다는 것도 참고삼아 아시면 되겠고요. 국적상실신고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신청비가 별도로 있으며 신청비는 신청당 대략 1불에서 3불 사이로 영사관마다 조금 가격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사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요. 본인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본인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성명 변경을 하신 경우 또 그런 경우들이 계시죠. 성명 라스네임이나 폴스네임을 변경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성명 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하나, 시민권상의 이름과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니까 시민권을 신청하셨을 때 이름과 한국에 있는 내 호적등본, 호적초본, 주민등본 이런 상에 있었던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성명 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 부가 있어지만 됩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또 받으시는 분들은 반송용 편지 봉투와 한 개가 있으셔야 되고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복수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서 미국으로 귀하하신 경우 또 해외의 캐나다나 호주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취득해서 귀하를 하신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적 회복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링크로 걸어드리겠지만 오래전에 복수국적에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방법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적 회복의 절차는 한국에서 영주 귀국을 목적으로 귀국해서 한국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회복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반드시 국적 상실을 먼저 하셔야지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국적을 가두실 때에는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지만 되고 다음에 국적 회복 절차를 밟으셔야지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회복 절차의 기간은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국적 회복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 한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렇죠. 한국의 국적을 포기를 했었다가 새로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신청을 했었는데 예전에 한국 국적이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것은 무엇이 있느냐. 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이 확인이 되는 증명서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그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시민권 증서, 외국 가지고 계시는 여권 등을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만 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 법무부로부터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로 선발이 되신 분들, 미성년자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다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신 분들,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서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자득이 대상에 된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 있으실 텐데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에 대해서 나는 한국 국적, 이중국적을 갖고 싶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링크 걸어드리는 복수국적 회복에 대한 부분 영상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10월 2일 날짜 2021년도에 궁금하셨던 그 영상에 관련되어 있었던 국적 상실 신고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고 필요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꼭 해야지만 되느냐?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안 하셔도 되지만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영사관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권해드렸다는 내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방송해드린 내용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오늘 시청을 하시면 구독 버튼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요. 오늘에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설명 밑에 보시면 각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